이제 이렇게 강하게 상승장으로 끝났을 때 장중에 뭐라고 그랬냐 내일 아침에 분명히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자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 일봉21선에서 딸라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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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면서 하루종일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예측했지 자 미국장이 어제 대폭락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장이 어마어마하게 안 빠졌잖아 그치 왜 이렇게 안 빠졌을까 여기서 더 빠져야 되는데 종합주가가 기가 막히게 내가 어제 예측했던 것대로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가 어제 계속 이런 장이 오늘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니 기가 막히게 21선 안 깨고 안 깨고 아침서부터 지금 뭐 개파락이 시작 단지가 지금 40분이 지났는데 유지가 되면서 이제 반등권이 조금씩 오고 있어 내가 다 이야기했다 아침서부터 아침에 장 시작하기 1시간 전에 오늘은 무조건 상승장이다 라고 시향 분석을 내렸고 그 예측대로 아침에 개파락이 시작이 돼서 21선을 지키기 시작을 하면서 꾸준하게 배수세가 올라오고 있다 자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장을 예측을 한 거 아니니 21선 절대 안 깬다 자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무언가 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시향 분석대로요 오늘 바닥을 찍었고 바닥을 찍뿐 한 다음에 지금 주가가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이제 2382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382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에 따라서 다시 하방이 올 것이냐 아니면 조정받고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귀신이야 그지 뭐 야간장이 흘러가는 거 하고 그 다음날 시초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까지 다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떠들고 앉았는데도 우리 회원들끼리만 방송을 보고 앉았으니 참 이것도 진짜 아이러니한 일이다 아이고 참 말아야지 자 어떻게 됐든 뭐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 둘씩 뭐 사람들이 뭐 몰려지게 될 것이고 세월이 지나야 돼 열심히 대박주를 광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뚫고 올라와야 돼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맥점 자 오늘 아침장에도 내가 저 시황분석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S&P 의지 S&P는 자기 의지 갖고 못 올라가 왜 못 올라가냐 오늘은 나스닥으로 나스닥이 억지로 꿇고 갈래 위로 뚫고 올라가지 않는 한 나스닥은 쉽게 돌파를 못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아침장에는 기술적으로 반등이 무조건 와야 돼 아까 전에 내가 8시에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오늘의 저점 나스닥이 아침에 7시 어 시초가가 형성이 되고 그때 당시에 최저점 최저점을 지금 당장은 안 깰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장이 강한 반등이 오는 건데 이제 그것으로 그러면 하락장이 끝났냐 100% 그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오늘이 오늘이 정말 가장 중요한 중대 변곡 구간이야 자 오늘 만약에 야간장에 미국 주가가 앞서 내가 지금 아침 7시 십몇분에 녹음했던 그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거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 뭔가 큰 게 있다는 거지 그냥 내가 그 정도로만 얘기할게 뭔가 크게 준비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선 무조건 올라와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뭔가 엄청난 게 뒤에 숨겨져 있다는 거지 음막에 쫙 가려져서 그 정도로만 내가 표현을 하고 단순한 조정장이다 그러면은 오늘 무조건 바닥 짓고 주가가 돌 것이다 아셨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왜 나 또한 주식 투자자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금락장에 마지막 가방 압력이 끝났다 요거는 요거는 오늘 제가 아침 첫 시황분석을 했었던 거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간 전에 올려드렸어요 해외선물 금락장의 끝인가 추가 금락의 신호탄인가 추가 금락의 신호탄은 이거는 엄청난 불안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이 동영상 보시면 무조건이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제 분석을 그냥 헛되이 넘어가지 마시고 들어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오시는 길을 제가 안내말씀 chairs